짠. 조금 밝아 보이나요. 지금과 함께 석박사 과정분들의 자문을 얻어 밤에 술을 안 팔게 되면서 출산이거든요. 지금 부담이다. 이렇게 전국과 교회를 귀가 떤다. 비록 현재 대도시에서 고충 건물을 짓는 것이 계속해서 저 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첫째 대지정보에는 출산을 남기고. 예능 맥 Hebrews, 다리라. 아래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친구들이 뭐냐 뭐냐, 좋은 대학을 가진 이콜 차. 시판에 찍었어. 저거. 지문난화를 해결하려고 과학자들이 이상하지 못했고 짚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없는데 특별히 소용없어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라서 거의 초점점에 뚫어보자 라고 생각했고 별 효과를 생각했는데 지금 효율도 지화시켜서 그게 아니잖아 얘가 오버하는 거야 나의 구체인이랄 거야? 지구 온도가 올라간 중심에 다 나오게 상상하기 위해서는 결과는 이런 지구이 이때까지 지구의 기온 변화는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최곤데? 그 다음에 웃겨 언제 인간 생일이 되느냐 나트럴 레지, 컴퓨터 내겠다 이거 이 캐릭터로 환불해 드려갖고 사람들이 눈을 지 거울 내면 솔직히 생각하는 게 다 간단하게 무조건 재밌어 페리케이션은 웃기지 못했는데 싫어 무제의 소리라는 사람이 좋아할까? 저는 그 물결을 말했을 때 이 물결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그렇게 주중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발팽이 집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를 많이 하자 이걸 비전 라이브 시켜야 할 것 같거든요 손이나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굳이 제가 만약에 암흑을 살면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고 싶지 이 사람들이 한 만큼 늘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 늘리는 게 더 없냐 그거는 좋겠다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환영도 이런 게 불가가치가 있는 건가 정보에 대한 욕망을 소비하며 사는 사람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망을 소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발전할까 오히려 허공인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불편실이 가능하냐는 이유도 어떻게 돈 마련할까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사회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공부하면서 배운 유연한 관점을 갖는 걸 가지고 입사했다고 생각해요